바쁘신 연말이라 좀 바쁜데 이렇게 자리를 빛내기 위해서 오늘 또 종로에 우리 가요 무대 하시는 우리 오종 사장님이 오셨어요. 오늘 또 후원금도 많이 가져오셨네. 우리 세마왕자키의 습단을 빛내주려고 오셨으니까 무대에 입장하시는 큰 박수 한번 주세요. 네 오종 가서 모시겠습니다. 비오는 남산으로 가겠습니다. 비오는 남산으로 가겠습니다. 비오는 남산으로 가겠습니다. 내 몸에 한숨을 씻어서 바라를 해줘 내 몸에 가버린 후에는 누구나 무정하여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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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